우리 교회의 이름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것은 포임, 시, 헬라워 원어가 포이에마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입니다. 그것처럼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 9월에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여서 시가 나를 찾아왔지.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 아니야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고 침묵도 아니었어. 하여간 어떤 길에서 나를 부르더군. 이 시는 칠레의 시인 파울로 네루다가 쓴 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칠레의 소년 파울로 네루다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을 찾아온 시를 만납니다. 자신을 깨우는 시의 손을 잡고 그리고 평생 그 시와 동행을 합니다. 그는 시를 쓰고 시를 창작하고 또한 시는 다시 파울로 네루다를 재창조합니다. 그렇게 쓴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로와 기쁨을 주고 또 다른 많은 시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깊어지고 아름다워진 세상은 그에게 감사하면서 노벨 문학상을 수여합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섬에 마리오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 모두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굼뚜고 감기를 맨날 달고 다니는 병약한 마리오를 남들도 또한 자신도 가장 무능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도 어제같이 살아가던 그 섬 마을에 어느 날 세상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파울로 네루다가 칠레 군사독재 정권을 피해서 그 섬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네루다가 그 섬에 도착한 날 섬 사람들은 태어난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과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정장으로 차려입은 마을 이장이 정중하게 네루다 내외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람들과 기자들이 떠난 뒤에도 섬 사람들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흥분한 사람은 우체국 국장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팬들이 보내는 네루다의 우편물이 폭주하였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우체국인지라 우편배달부가 가장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마리오가 차지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마리오에게는 자전거가 있었고 글을 읽을 줄 아는 몇 안 되는 섬 사람들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우편물은 네루다 내 집에 배달되는 것이기에 사실 글을 읽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여간 이 네루다와 마리오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네루다는 우편물을 전해주는 마리오에게 언제나 동전 한 잎을 팁으로 줍니다. 동네로 내려오면 사람들은 마리오 주변에 모여서 네루다의 근황을 물었고 팁으로 준 동전을 돌려가면서 구경하였습니다. 네루다는 가끔 마리오에게 마실 것을 주어서 그곳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마리오가 네루다에게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은유가 뭐예요? 이것이 마리오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네루다가 무심히 다시 질문합니다. 하늘이 운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 네, 비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은유야. 그게 그날 대화의 전부였는데 그러나 마리오에게는 특별한 습관 하나가 생깁니다. 무엇이든지 은유로 바꿔보는 습관입니다. 어느 날인가 마리오가 또 조심스럽게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시는 어떻게 쓰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루다가 대답합니다. 해변을 따라 걸으면서 주변을 한번 느껴봐. 그러면 시를 쓸 수가 있어. 그 섬에서 가장 무능한 청년 마리오는 그렇게 점점 시인으로 재창조되어 갔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반응하면서 존재합니다. 내가 그 자극에 올바로 잘 반응하면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쇠퇴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에 잘못 반응하면 오히려 큰 화가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외모에, 얼짱에, 총명하고 뛰어난 지략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서 급기야는 아버지 다윗을 폐위시키고 왕위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그의 영화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된 죽음 중에 가장 우스꽝스럽고 가장 비참합니다. 압살롬은 언제나 자신의 그 풍성한 긴 머리를 뽐내었는데 그렇게 뽐을 내던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달리던 나귀가 달아나자 압살롬은 그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그를 추격하던 요압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나보다 더 깊고 더 큰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와 더불어 천천히 걷는 것이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즐겨야 하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는 일에 또한 내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가르침은 그 어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생명력 자체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흉내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케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빈번하게 만난 사람은 바리세인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세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느라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으려는 사람들, 병이 났고 부자가 되고 하는 예수님을 열심히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이런 것들은 나는 어리석고 미성숙한 채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보 같은 내 생각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복신앙의 어처구니없는 실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소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소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 야고보는 생소한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야곱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야곱, 야고보 같은 이름입니다.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제이콥입니다. 제이콥 신약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모두 네 명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역시 열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저 이름만 언급될 뿐 그가 한 일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역시 사도 유다와 관련하여서 언급될 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 그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초대 교회 발전을 위해서 맹활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를 당하고 육신의 형님이신 예수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커온 동생으로부터 존경받는 형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동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동생이 나를 존경할까? 존경은커녕 사이가 나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신의 형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고요. 만약에 자기 형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원에 보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얼토당토한 주장을 하는 형 얘기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한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훌륭하게 수행하고 기꺼이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형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에 올바로 반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이죠. 그렇죠? 야고보 역시 목수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전혀 새로운 존재 누구보다도 훌륭한 생명의 리더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형을 주인, 나의 주인이야 저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형의 종으로 자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놓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도 역시 유대교 신봉자입니다. 유대교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신의 형이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였고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부탁하신 일을 기꺼이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 이런 저런 사념과 회의를 멈추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에 올바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받는 비결, 전도봉사 헌금, 성수주일, 일천번째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내 삶은 살아나고 점점 풍성해진다는 그것이 최고의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가르침에 올바로 반응하게 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은 확고한 자기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은 자기 정체성 뭐예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배우자라고 하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삶의 목적 그걸 찾으십시오. 삶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왜요? 너 이제 지구로 여행 가는데 그거 갖고 너 먹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돈이 되는 그러한 일을 찾아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재능들을 발휘할 기회를 찾지를 못합니다. 또한 이것으로 그저 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무슨 일이든지 하기 시작하면 길이 막 열립니다. 그렇게 확고한 자기 정체성과 분명한 삶의 목적은 출신 성분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야고보선은 편지입니다. 편지는 수신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첫 박해가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자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타 종교에 관대하였던 로마까지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였고 그러자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배교자들마저 생겨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야고보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를 쓸 당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아와 질병과 박해, 핍박, 위험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로부터 편지가 도착하였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 편지를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분명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온 회중에 덮쳤을 것입니다. 왜요? 온갖 시험에 마음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기쁜 회의의 심신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시험은 너무나 두려워서 한사코 피하려고만 하였고 하나님까지 원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그동안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환란과 역경 시험은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한사코. 그것이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뭐하냐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통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잘못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반응이 인생을 어떻게 돼요? 망쳐버립니다. 편지가 이어집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어렵게 해온 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편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을 들으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곧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을 치르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참고 피하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참고 견디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슈퍼맨처럼 오셔서 참고 견딘 나를 구원해 주시겠거니 했는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자라나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찾아온 내게 닥친 시험과 시련에 올바로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실까 저러실까 하늘을 보고 기다리지 말고 두 마음을 품어서 바람에 밀려 요동치지 말고 세다고 휘두르지 말고 약하다고 비실대지 말고 내가 세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일들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올바른 것을 구하면서 그 시련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깨닫고 깨달았으면 또한 그것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구비하여서 장차 그 시련이 지나간 후에는 내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을 찾아온 시에 반응하여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파울로 네루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인으로 거듭난 감기쟁이 말이오 형님과의 만남으로 버려진 땅 나사렛의 무지랭이에서 빛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운 야고보사도 그래서 시험과의 만남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침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과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실체와 본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그 간절한 소원과 앳글른 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예수님 그분을 만난 나는 이제 시련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 자신이 재창조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 올바로 반응하시기를 그분의 가르침에 잘 반응하셔서 세월이 더할수록 아름답고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포위에만 여러분 자체가 시가 되시기를 그래서 어디서나 존경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백배의 결실을 맺어서 끝도 없이 베풀고도 남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온전히 견딤으로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최고의 시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